네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부터 참 먼 길 또 큰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좋은 말씀은 워낙 앞서서 너무 다 해주셔서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저 역시도 어렸을 때 월드즈니의 미키마우스 만화를 보고 자랐고 꿈과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그렇게 자랐었는데 이렇게 또 좋은 뜻깊은 행사에서 또 다른 어린 친구들에게 소중한 추억과 희망을 선사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 너무 행복하고요 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자리 됐으면 좋겠고 저도 우리 세경씨도 오늘 아주 소중한 시간으로 잘 만들고 소중한 추억 저희도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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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마디가 한마디가 듣고 싶어 보고 싶어 듣고 싶어 안고 싶어 내 곁으로 내 곁으로 돌아와줘 내 옆에서 사랑 늘 바래왔던 모습이잖아 내 어깨를 두드리며 참 잘했던 칭찬해줘 아득했던 진한 아픔이 어두운 날 문득 내게 다가올 때 마치 비가 개인 하늘처럼 내 옆엔 빛나는 네가 서 있었어 지금 우리가 같이 걸으며 맞자는 손째로 Just be my side 눈치지 않고 널 이길 거야 우리 지금처럼만 우리 지금처럼만